두피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나 지금 가을이라 너무 건조해서 가렵고 두피도 두피가 쳐지면 같이 얼굴도 이렇게 다 쳐진대요. 그래서 이렇게 키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용 앰플이 있습니다. 검은콩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쫙 발라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싹 올려주는 거예요. 내 피부야 올라가라. 갈바닉 효과가 있으니까 탄력도 더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흡수도 더 잘 될 것 같아요. 좋은 거 많이 바르고 스킨케어 하잖아요. 그것처럼 두피에도 영양을 듬뿍 주고 수분도 듬뿍 줘서 꼭 탈모 뿐만 아니라 이 탄력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